우리 이제 스타야. 우리가 지금 인기가 많단 말이야.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건가? 어떡해요. 팀 상관없이 라이너 상관없이 마음 가는 대로 마지막 콜라보를 하고 싶은 분에게 러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의 커플이. 진짜? 우와, 잘 믿겠다. 정경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좀 내는 것 같다. 사실입니다. 미지 형이나 세윤이 형이 많이 죽었어요. 다들 진짜 음악 되게 잘한다. 창원이 다르구나. 일단 멋있는 건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정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기대돼야 저희도 어떤 노래가 나올지. 마지막 무대를 20년 지기 친구와. 위험한 악음질.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니까 환희와 함께 멋지게 한번 불러볼 생각입니다. 좋은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20명의 가수들과 한번 소름 끼치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엄청난 가수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 의미 자체가 감격스러웠어요. 완벽한 무대였어요. 기억하려 해. 기억하려 해. 기억하려 해.